여자들이 바라는 건 무조건 좋고 비싼 선물이 아니거든요. 종이학 한 마리를 주더라도 그걸 접는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감동하는 거지. 종이학이요? 말을 하자면요. 아 그건 또 어떻게 아시고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는데? 네? 또 서프라이즈 선물이요? 사실은 그동안 자욱 씨 생각하면서 종이학을 접어왔었습니다. 네? 이순재 지금 넌 뭐라고 찌꺼리는 거야? 또 무슨 개고생활을 하려고? 선생님이 종이학을요?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그래. 네. 무슨 얼마나 접었냐고 물으면 어쩌려고 그래? 얼마나 접으셨는데요? 거 봐 물어보잖아. 참 한 5천마리 정도. 이순재 너 미쳤어? 접을지도 모르는 학을 5천마리나 접었다는 말은 왜 하는 거야? 왜? 5천마리나요? 1천마리도 아니고요? 아 천마리는 누구나 다 접는 거잖아요. 저는 한 1만 마리 목표로 하고 있는데. 이순재. 얼마나 더 개고생활을 해야 정신 차릴 거야? 한 1만 마리가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? 기대하세요. 이순재. 너 립 정말 큰일이다.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나온 대로 막 짓거려 대니. 립이고 왜 이래? 무슨 놈아야 한 마리 좀 돼서 30분이나 걸려. 아이고. 아이고 말 못 해먹겠네. 양아. 눈깔이 빠져도 발꼽박성한데 어떻게 수마리도 못 줘봐? 아버지. 뭐하세요? 왜? 출근 준비 안 하세요? 오늘 미팅 있으시다면서요. 아 오후에 나가도 돼. 나 좀 더 잘 거야. 그러세요 그럼. 이거 저 신문 갖다 드리려고요. 근데 이게 다 뭐예요? 그거 뭐. 어 참. 너는 할 일 없지? 잠깐 이 좀 와봐. 저 저더러 한 1만 마리를 접으라고요? 그럼 이 나이에 내가 접으리? 네가 싸우러서 나만 깼어도 이런 사단 안 났어. 이게 다 네가 원인 제공한 거니까 네가 수립해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혼자 어떻게 1만 마리를. 접어 접어 접어보고 얘기해. 그리고 형이 안 돼 들키면 안 되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접어. 알았어? 어디 알바할 사람들 좀 구할 수 있나 알아봐. 진짜 많은 놈은 죽어. 종이학적기 알바인데 학 1만 마리를 접어야 되거든? 아 알바비 학 1마리당 100원씩 쳐준다고 치면 100 곱하기 1만 마리니까 1 곱하기 아버님. 그거 계산하면 100만 원인데요. 그 알바 제가 좀 하면 안될까요? 뭐야? 1시간 동안 10마리 접은 거야? 어깨 아파. 이래서 1만 마리를 언제 채워. 혼잠 도저히 안되겠다. 용돈 버려는 셈 치고 하긴 하겠는데 어제 작업 환경이 좀 그렇다. 그러게. 그래도 2만 원 알바가 어딨어. 완전 식은 죽 먹기지. 식은 죽 먹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. 왜 이렇게 진도가 안나 봐. 그러게. 이렇게 해서 맘말을 언제 다 채워. 난 계속 이것만 보고 있었더니 눈이 사팔될 것 같아. 이봐. 내가 볼 땐 우리 셋이 죽었다 깨어나도 보름 만에 맘말이 못 채워. 맞아.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이 붙어도 목표랑 달성할까 말까 하니까. 어 줄리엘. 우리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. 줄리엘. 지금 딱히 할 일 없지. 알바 안 할래? Guys, I'm really sorry for asking this favor all of a sudden. But my friends are really in a rush. Anyways, I'll pay you a hundred won for each crane that you guys fold. Deal? Yeah. That's all right. It's interesting after all. I'll pay you a hundred won for each crane that you guys fold. 앙리 베트남 친구들하고 인도 친구들이 삼천 마리 척기로 했대. 다른 친구들도 알아 봐준대. 진짜? 아 살았다. 근데 이거 아무래도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. 그래. 이 인원으로는 절대. 내버. 목표랑 달성 불가능해. 어디 더 부탁할 데 없어? 어. 슈퍼집 아줌마한테 부탁해 볼까? 맨날 용돈 벌이 할 거 없나 찾으시던데. 그래. 전화는 한번 해봐. 아. 공급률권 학원에 대한 질의. 옆에 가면 쭉. 니가 뭐에 가면 못 참고한 롱아. 니가 띵띵디한 법에서 검사하니까 옹기. 아 뭐해요? 뭐해요? 광수가 소개시켜준 알반데. 현성례랑 상해날마다 한번 해볼래? 그럴까? 오현집 아줌마? 아하. 얘기 하겠는데. 이거 제가. 여기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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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능하지 않아. 어떡해. 시간 안에 맞춰준다고 덥석 성공까지 받아버렸는데. 우리 아빠한테 한번 전화해볼까? 너네 아빠? 우리 아빠 통화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데. 정말로! 그저 우리가 왜 이딴 걸 잡고 있어야지? 남자야, 아 새끼들 그저 펫돼지가 불러서래 이딴 거나 만들려고 하고 내 더러워서 진짜. 나는 하루하루.